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날씨는 영원하고 교회와 신동과 새삼여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방대야 주의 살림 영원한 방대 다른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방대 가득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그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세상 살림 영원한 방대 내가 바로 주님의 방대 주의 살림 영원한 방대 세상 살림 영원한 방대 주의 살림 영원한 방대 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하나님의 영원한 방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는 이가 그니라는 제목으로 은평고의 김대영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교회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만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제가 마음에 담고 늘 축복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교회를 놓고 저는 늘 소망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어 목사님 이 교회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영어로 할까요 This church is very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이 교회는 반드시 그리 될 거다 제가 예원교회 부교육자였을 때인데 교회에 뭐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빠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다 뛰어내려야 된다 사례도 안 나온다 이러고 교육자들도 전부 살길 찾아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제 마음에는 빠져 죽어도 성도들하고 같이 빠져 죽어야지 내 혼자 삶은 재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유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시대적, 기념비적, 불강력적 이런 축복 몇 가지를 처음으로 거기에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지금 저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잠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교회는 대구를 대표하고 시대를 살려야 될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이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많이 물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게 사실입니까? 이거 우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김목사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가운데서 나는 마이웨이, 나의 여정을 걷고 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를 옮겼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예정하신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극도의 혼란 교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한 주의종이 여러분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사역 가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도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고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전도하고 보금전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죽냐고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신실한 주의종 세대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혼돈이 서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눈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걸음을 예정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광야를 거쳐 안디옥을 향한 그 안디옥을 거쳐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향한 예정된 하나님의 걸음을 오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김 목사 그게 중요하냐 사실이면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너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 시대 또한 극도의 혼란이 있던 시대입니다 걸피다면 전쟁나고 추수시기만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 빼앗아가고 급탈하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재난이 거침없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혼돈스러웠습니까 골리아시 41일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교에 오늘 신봉주 목사님이 안 계신데 저 무당이나 절에 어떤 중이 와가지고 강대성 앞에서 오늘 최상국 목사가 설교했던데요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중안하고 같이 써가지고 막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 장로님들 그냥 계시겠습니까 고개 막 숙이고 막 숨고 막 41일 떠드는데 한 명도 나서서 너 틀려서 잘못됐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채용과 응답이 전혀 없는 혼돈 속에 있던 시대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혼돈을 수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혼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걸음을 성큼성큼 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느 길로 갈 거냐 나의 여정 속으로 올 거냐 네 생각 네 경험 네 상처 네 판단 네 계획 네 주장 네 주관 네 소신대로 갈 거냐 상관없이 걸어가는 나의 여정 속으로 들어올 거냐 항상 그렇게 물으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좀 살피셔야죠 이건 좀 바르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건 좀 고치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말에 길을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길을 막을 수 있겠냐 로마 황제 열 명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면 내 걸음을 막을 수 있겠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다윗이 실수하면 내가 멈춰야 되냐 나는 나의 길을 계속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중요한 단어 로마까지라는 단어가요 제 심장에는 담겨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천사들이냐 높음이나 기쁨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획대로 이 하나교회를 붙들고 2, 3, 7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여기 부목사들이 전부 막 일치단결해서 세계보금화를 막겠다고 사표 쓰고 나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면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거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람 뒤에 진실이다 뭐다 사실 뒤에 줄 서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뒤에 줄을 써야 됩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싶으며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저한테도 전화 오고 하는데 저는 관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자격도 없지만 이 김대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그걸 40대 중반에 비로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김대영이라는 놈을 왜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데리고 뭐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밤낮으로 새벽에 끊임없이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이건데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던 제가 그거 말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뭐하고 싶습니까 어느 날 그걸 딱 찾았어요 아 하나님 이거 하고 싶구나 그날 이후로 저희 기도는 딱 세 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좀 힘들대로 마음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 왜 애들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게 뭐 부딪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도 너무 마음대로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죠 성교서 뽑아서 처음 뽑아갖고 안디옥 교회에서 뽑아갈 때 하나님이 당의장 굴러가지고 야 내 너 거기에 몇 명 좀 쓰고 싶은데 어떤 너 내 너 올래 협상하자 그냥 딱 지명해가 이 사람 이 사람 쓸 거니까 알았어요 끝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전혀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왕 하시는 거 원 없이 하십시오 원 없이 뭔가 찝찝하게 하나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계보험 한다고 뭔가 방향을 잡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단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운다 이게 하나교회 역사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이상한 미스테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도 주일날 단임 목사 안 보고 이런 목사 보니까 마이크 내리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끝없게 원 없이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하다가 아쉽다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예왕하는 거 막 그냥 씨끗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저를 은평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제대로 원 없이 해보자고 은평교회가 앞으로 받을 복이 어마어마한데요 하나교회는 1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대구 사람도 암해날 줄 아는구나 진짜 저는 50 넘어서 이 은평교회 왔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 교회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500명 넘어가면 분립할 계획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만 명 들어올 교회 지을 하면 한 천억 될 건데 오천명만 들어와도 그 천억 해가지고 내가 은폐할 때까지 교회 지을다가 나 볼일을 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저는 전도하고 성교하고 랩런트 키우고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좀 신나게 세 개 살리고 막 싶은데 건물 짓다가 볼일을 다 보면 안 되니까 건물은 할렐루야 옆에 큰 교회 지나서니까 건물은 하나교회 쓰시고 하나교회가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부담이 없어 대구를 대표하는 건물을 가진 제대로 된 복원 가진 교회가 하나가 서 있잖아요 교회 이름도 잘 짓어 한 개만 쓰면 돼 두 개 필요 없어 하나교회 두 번째 짓는 교회는 둔화교회 돼야 되나 제가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명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1억짜리 교회 천 개를 세우는 게 세계복음에 얼친 빠르겠습니다 내 나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천억모아가 교회 안 짓겠습니다 왜냐 억울하잖아요 헌당 예배 드리고 은퇴 바로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중요한 기준점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교사 훈련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정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니 기다리니까 가보라고 근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더 싸운 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 저 말 듣고 혹은 이 후대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학원 선생님 말 듣고 혹은 지금도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다미색을 넘어오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 귀에 들리는 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후대는 하나님 원대로 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한다고요 너무 그렇게 막 몰아세우지 마세요 니 커서 뭐 되겠노 커서 뭐 되겠습니까 뭐 될까요 썸이 되죠 아닙니까 이리 공부를 못해가 아이고 니 앞으로 밥이나 먹고 살겠나 그렇습니까 밥 걱정 늘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때를 보입니다 위에서 밥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혼자 먹다가 먹다가 다 못 먹어가지고 옆집 뒷집 애들 불러다가 밥 먹였어요 먹이다 보니까 318명을 먹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는 은약은 잡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거 은약은 잡고 있는데 은약이 옵션입니까 은약은 잡고 있는데 목사님 얘가 예배는 잘 들이는데 수학 성적이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늘 하는 말이 해마다 똑같아요 얘가 중간고사 앞두고 금요차를 간다 해가지고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가 더 미치겠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한테 저런 애들을 주셨을까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도 새벽 기도 간다더라 나도 부모라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공부나 하지 공부나 하지 무슨 근데 새벽 기도 가는 게 맞더라고 공부할 힘을 힘이 있어 공부하지 새벽 기도하고 힘 얻어서 여러분이 주변의 말 또 실제 일어나는 일들 그거 보고 합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한다 나쁘지 않는데 거기에서 빠져버린 게 있어요 합리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제 인생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40 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20대 때 유 목사님이 대학 복음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미친 듯이 대학연장 뛰었어요 하루 4시간 자면서 뛰었어요 그때는 제가 잘 집도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삼성교회라고 있는데 한겨울에 방석 3개 깔고 방석 3개 듣고 잤어요 보일라도 안 틀어주고 난로도 안 켜주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수도권대학 살리라 해가지고 예원교회 전도사 할 때부터는 미친 듯이 수도권대학 뛰어다녔어요 늘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도 내가 음성을 듣고 단임 목사님 정은중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내가 독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독대 하나님 김대영이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을 놓고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아이를 왜 우리 반에 연결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어떤 아이가 약간 심하게 박자가 안 맞아요 목소리도 큰데 예를 들면 뭐 불러야 될까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띵 온 세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 항상 섬기네 가기 전에 온 세상 와 나 처음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와잘하노 예배 방해하려고 사명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를 놓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를 우리 교회로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은병교회 왜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교회 이게 뭔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저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는 아니니까 너처럼 집중해서 새벽에 30분 40분씩 한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지 않냐 정서가 안 되고 자기는 좀 약간 좀 불편한 아이예요 안 되지 않냐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박자도 틀린데도 저렇게 크게 소리 질러가고 찬송하는 거 말고 제 애가 내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놔주라 나는 저 아이 찬송이 너무 좋다 너무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사님이 어머니가 근사님인데 토요일 저녁마다 집에서 연습한대요 아들 앉혀놓고 박자 온 세상 조롱해도 연습 다 시키고 내일은 요리 불러야 돼 요게 박자야 정박자야 알았지 저의 어머 막 저의 빼뿌리는데 나의 가 시작은 같이 합니다 나의 가 근데 얘 마음이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혼자 가고 있어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안에 내 주안에 이리 가야 되잖아요 예수 인도 하시니 가는데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주안에 내 주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요 설교 딱 하고 막 하이라이트인데 어 이래 하품을 하시네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치겠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못하나 이리 은혜가 안 되나 은혜가 너무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으아 으아 절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로 하품을 발산하니까 미안하고 당황도 되고 어떤 데는 미웠다가 당황됐다가 막 낙심됐다가 내가 그래 설교하는데 누가 듣겠노 뭐 내 주제에 단임한다고 설교하고 자빠졌나 막 씻고 자책이 됐다가 자악을 냈다가 막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품을 하더라도 교회 와서 하품이니까 얼마나 좋나 아니 진짜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어떤 수술을 하셨는데 그 조절 기능이 좀 약하시대요 그 다음부터는 하품하잖아요 제가 느낍니다 아 설교 이제 줄여야 될 때가 됐다 왜냐 제가 시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길게 하거든 오늘도 시계 안 안 보이는데 할렐루야 바쁜 분 알아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몇일 끝날지 모릅니다 잘못 걸렸습니다 원망은 신봉준 목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나 집에 가라 얘들아 대신에 하품은 하지 말고 해라 제가 이제 자명종처럼 느낌 너무 좋아요 이분 저만 오늘도 지난주도 저한테 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기를 밥 많이 먹었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놈이죠 자기 막 막내 아들 보듯이 목사님 나 처음에 너무 당황했는데 왜 이러시지 딸 있나 나 장가 갔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 행복해 나 이분 보면 막 안아들이고 아 반가워 경상도 남자끼리 손 잡는 거 이상합니다 근데 나 이분 손 늘 잡아들이고 직분을 말하면 금방 티나니까 땡땡님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실수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많이 드셨냐고 저도 먹고 눈에서 꿀이 그래서 제가 예의에 어긋나지만 앉아서 받아먹고 있습니다 꿀 떨어지니까 섣부면 꿀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밑에서 꿀 받아먹는다고 이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찾아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도 그 엇박자 아이 청년 제 방으로 불렀어요 손 잡고 축복이 되죠 엄마가 옆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떨어지 앉았어요 자꾸 아이 옆에 앉아서 박자 맞춰준다고 허벅지 이렇게 툭툭 치지 마시고 떨어지않고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는 너무 귀해 보인다 진심입니다 내가 진심입니다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아이 하나를 놓고 정말로 기대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에도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경합니다 노예살이 하고 있고 뒤숙 맞아가지고 그가 하나 똑바로 처리를 못하고 누명 속으로 감옥 처박혀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왜요 보이잖아요 얘가 조금 더 있으면 2년만 더 감옥에 머물며 성령죽만 받고 나면 바로왕이 끈뻑 죽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작품으로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서서 7년의 풍년이라는 재앙을 막았을 7년의 풍년 동안에 모든 준비 끝내고 전 세계 사람을 불러다가 곡식 주면서 곡식 팔면서 하나님을 전달할 바로 그 아이가 기숙맞아서 사회성 없어서 조금만 사회성이 있으면 사모님 내 눈에도 사모님이 20대 아가씨로 보여서 나도 밤마다 사모님 생각 가슴이 너무 떨리는데 지금 혹시 손잡음 심장이 터질까봐 잠깐만요 찬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가 도망가도 될 걸 굳이 눈치 없는 놈 그렇게 사회성도 눈치도 없는 애들이고 하나님이 세계보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돼요 말씀이 되면 됩니다 부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랩런트 사회라는 게 여러분 결코 꿈에 본 그 랩런트는 현실에 없습니다 뭘 갑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랩런트 없습니다 여러분 배들 길갈 여리고 말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갑질의 영감 전도사님이 났어요 이런 애들은 쑥 하지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이들을 영적 서미스로 만들어서 삼단체를 압도할 만한 인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포부를 하나님의 교획을 지금도 쏟아내고 계시잖아요 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될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들도 안 돼 유일아 힘내라 김유일이라고 우리 아들 이 교회 다닙니다 서울에도 대학되고 대구도 대학됐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 제 곁에 부산에 있을 때인데 아빠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뭘 고민하냐 기도해봐라 요즘 유목사님 대구 자주 가시더라 대구다 인마 웬만하면 대구 가라 그래가 웬만하면 대구 갔어요 교회는 어디 갈까요 뭘 묻냐 하나교회지 제가 성중충만 해가지고요 아빠 말 딱 딱 듣더니 하나교회 딱 출생하다가 딱 성가대구 앉아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앉은 저 저 목사는 지가 은평교 담임인데 왜 저라노 지 볼 수 있죠 저는 다른 거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말씀이 저보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을 쭉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요 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만드세요 아니 하고 싶은 거 하셔야지 하시라고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야 니가 목사잖아 나는 목사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니가 목사잖아 목사 데리고 목사가 교회하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니가 니하고 아니 저 말고 저는 50 다 돼 가고 너무 나이 많고 지금 하나님 박성진 목사 아버지가 목사라 물려받고 나는 아버지가 집사인데 그것도 돌아가시버리가 추천해 줄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친가 외가 처가 한 군데도 목회하는 사람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뭐 알아보시고 좀 괜찮은 사람 데리고 하랬더니 대동안을 내 같은 놈한테 하나님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에요 나 안디옥 교회하면 니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러면 뭐 그러면 그래 하시든지요 그래 합시다 내가 진짜 진리 가지고 깨우니까 새벽 2시에 여러분 나는 불면증이 없는 남자인데 새벽 기도할 때까지 나는 깊이 잠드는 남자인데 심지어 부부싸움 하다가도 여보 잠깐만 가고 잠깐 누웠다가 잠들어버리는 남자인데 이런 잠푼 일을 하나님이 새벽에 건디를 깨워갖고 안디옥 교회 좀 해보자 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오케이 합시다 저 같은 놈 데리고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앞으로 세계보고 말 거룩한 도시 대구 땅에 달서구에 큰 교회 옆에 조그마한 교회 목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리 큰 교회 왔으면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이 교회 너무 넓어갖고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보고 있으면 여가 시험 될 거고 여만 보고 있으면 여 시험 될 거고 물론 시험 안 될 얼굴입니다만 저는 기대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세요 기준을 가지세요 말씀 받은 이번에 뭐 교사방습회 메시지 wrc 메시지 끝도 없이 메시지 나오는데요 20여 년 동안 나왔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후대를 한번 봐 보세요 자녀를 한번 봐 보세요 오늘 이 본문과 제목을 제가 우리 병수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카톡 답장이 왔어 이가 그니 이게 제목 맞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가가 아니고 이가 this is he 영어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the one 발음이 좀 이상하죠 하나교회라서 좀 우리 교회 같으면 this is the one 이럴 건데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raise anoint him for 왜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this is he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쭉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뭐 안 해야 되느냐 선별하고 분별하면 안 돼요 가능성 이 메시지 제가 좀 쟤는 가능하겠어 여러분 가능성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이 되느냐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애를 내한테 맡기는데 하필 제라 근데 하필 제가 하필 에디슨이라 하필입니까 하나님은 그 학교에서 적응이 안 돼서 교사가 쫓아낸 이 아이를 발명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지요 믿고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어노인트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라 사모엘도 실수했어요 사모엘도 가능성을 보고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이 1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오면 사모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또다 누구 보고 다위 필요 없고 엘리압 보고 뿅 가버렸어 이야 주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야 자는 되겠다 되겠답니까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확률입니다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보고 이 지구의 흙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이 교회 가셨어요 뭐 할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인간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흙덩어리 보고 축복합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이 충만해라 땅 정복해라 하나님은 결정하신 겁니다 이미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되느냐 믿으면 되고요 믿고 축복하면 돼요 기름 붙듯이 계속 여러분의 후대를 계속 축복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올 겁니다 저희 집의 첫째가 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마침 부산으로 이만웨어를 교회로 가게 됐어요 딸이 묻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할까 서울에 그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학비 생활비 원룸 월세 뭐니 뭐니 하면 투목사 월급 200만 원 받아갖고는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고 애 하나 공부하면 끝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가 부산 가니까 부산에 하나님 계획이 안 있겠나 얘가 이 말 듣고 쏟아 죽어가지고 부산으로 덜컥 왔네 이야 4학년 되니까 기도 나오더라고요 지방대학 나와가 취업도 못한다는 원망을 주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얘는 모릅니다 절박함을 갖고 축복 계속해서 글쎄요 한방에 합격해 버려요 그것도 아주 좋은 회사예요 3년 다니더니 아빠여 언제 못 다닐 것 같아 그래 왜 공기업이라 이게요 뭘 이렇게 너무 괜찮은 기한을 내가지고 딱 올리면 하지마라 월급 이거 안 해도 나오는데 뭐 하려고 힘들게 뭘 일을 만들어 만들지마 만들지마 하지마 철밥총인데 정년까지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지마 3년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얘가 아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여러분 부목사 딸이 겁도 없이 사표를 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라 했어요 내라 내라 아빠가 용돈 줄게 이 아빠 말고 저 아빠 일곱 달 노는데요 한 일곱 달 넘게 놀았나 저희 노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눈 마주치는 게 서로 민망하더라고요 야도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건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될 아이다 둘째 아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유일한 응답을 줄 거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 이래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다리 불어가지고 십자인데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고 군 면제 받고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군 면제 받은 애가 된 겁니다 이 키에 나도 갔다 오는데 내보다 키도 10cm나 큰 놈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있거든 그냥 여러분 말씀을 언약을 믿고 축복해 버리세요 가능성 따지지 마세요 얘는 되겠다 안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이 껍데기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 여와는 중심을 본다 이삭이 10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는 나를 받아주셨다 이게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사모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다음 왕이 될 인물이 있는데 그 한 명을 내가 찾기 위해서 왔으니 아들 다 모아 있으면 어째야 됩니까 유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내 뒤를 이어 전도운동할 후계자가 이 교회 부목사 중에 있는데 내 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다고 부목사 다 모아라 했는데 정병수 목사는 싹 안 불렀네 그건 버린 거잖아 이 새가 다윗 또 올해이 되잖아요 지금 사모엘이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이 되는데 이 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양이나 치는 놈인데 뭐 싹수가 없습니다 걔는 안 됩니다 그 부를 것도 없어서 안 불렀데 걔도 부를까요 하니까 사모엘이 뭐라 합니까 걔 아이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을 안 먹고 식탁에 앉지 않겠다고 그리고 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가 그 니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교사의 심장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 여러분의 반응에 있는 그 아이 지금 십사님인지 근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무심해가 그 아이입니다 뭘 아이냐 이삼체를 살릴 아이입니다 오천종족 살릴 아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쟤는 같이 할 아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은 이런 막 성적표가 오는 순간 마음으로 탈락시킵니다 역시 얘는 안되겠군요 WRC는 고사하고 수학학원이나 다니엘 아이입니다 이 주제에 공부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붙잡으세요 이가 그다 랩런트들 부모님이나 교사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의 기준에 내가 안 맞아가지고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당했다 그러나 그 전혀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영적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서 목동이었던 나를 부모도 눈여겨보지 않던 나를 하나님은 뭘로 서밋으로 신의를 살릴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후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이 앞줄에 앉아있는 저 아이 뒤를 보면 안 돼 너 몇 학년 뭐 2학년이야 하나에 힘을 쏘면 1학년이야 뭐 몇 개 분명히 해야지 손가락 없나 발가락이라도 올리라 몇 학년 뭐 뭐 2초만 좀 머물러줘 너무 빨리 덮어버리면 목사님 보기 어렵잖아 2학년 2학년 What's your name? 미안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세계화대에서 이름 뭐예요? 성이라도 말해도 어? 보통 한 5학년대에 사춘기 와가지고 지가 먼저 내 이름을 물어 이라는데 벌써 2학년 때 성숙대도다 니는 다른 애들보다 세계복음은 조금 더 한 몇 년 빨리 하겠다 음 좋아 성 배 배 옆에서 말해도 배씨 맞나 어? 백 예 예 뒤에는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엄만 가본데 열 받어가지고 백다살 이라는데 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 A형이라 뒤끝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욕합니다 저는 O형들 앞에서 욕하잖아요 A형은 돌아서 뭉시렁거립니다 지가 뭔데 내가 저렇게 성질을 내놓으며 이러면서 내일 새벽까지 내 기도하면서 까지 뭉시렁거릴 수 있어요 농담이고 다설아 너는 세계복음을 말아야 다설이 뒤에 안 다설아 니는 다설이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다설이네 안 다설씨 너도 세계복음을 선택받은 하나인 줄 알아요 안 다설이를 보고 있는 너도 똑같애 왜 안 다설이를 보노 안 다설 옆에 니는 무슨 다설이고 덜 다설이가 뭐 어쨌든 머리 예쁘게 따왔네 꼬무줄감 많이 들어갔겠다 세계복음을 알아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아이 눈을 동그라게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까지는 해주고 가야지 뭐 이런 빚인데 너희 둘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싹 다 그래요 1번 주자 1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랩런트 두 사람 둘 다 공부를 많이 하는지 핸드폰을 많이 하는지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한 명만 썼나 우회했던 고개를 들으라 중학생이가 중학생이가 초등학생이가 고등학생이가 학생 아이가 뭐고 그러면 Who are you 5학년? 초등학생이라고 미안합니다 5학년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5학년은 아이고 큰일 나 맞아 죽어요 우리 딸도 5학년 되니까 좀 무서워지더라 뽀뽀해달라고 말했다가 뒤지게 욕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름이 변했어요 변태씨 그러더라고 아 내 참 3학년 때까지는 뽀뽀해 주더니 5학년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그냥 계속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고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부분은 안 읽었는데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약하신 대로 이룰 걸 믿고 은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은약 받을 수 있네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선포되는 메시지를 아무나 잡으면 돼요 안테나만 있으면 FM AM 그냥 수신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은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차내고 밀어내고 잘라내고 선별하고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축복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엘리사는 그토록 받고 싶어했던 요셉은 만 2년 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받아야 됐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 이라는 은혜를 영적 세계의 비밀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죠 사단이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감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 불신함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허감은 이미 꺾였습니다 사단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우리가 아이들의 길을 꺾지만 안 하면 돼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애들은 반듯하게 키워야지 여러분 아무 반듯하게 키워놓으면 매력 없어요 사람이 좀 허점도 있어요 연애교로는 여집사님 여건사님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제도 모르고 덤비는 그 남자가 속이 미쳤나 미쳤나 생각하는데 계속 미쳐가 날 때니까 불쌍해서 그 다들이가 지금까지 밥해주고 계시잖아요 남자가 약간 모자라야 장가도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남자가 너무 완벽하면 연봉 5억씩 나오고 너무 몸도 잘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보세요 장가 못 가고 있는데 수룩 빽빽합니다 저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야 되거든 하나님 역사할 틈이 있어야죠 요셉에게 일어났고 엘리사에게 일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아람 시대의 재앙을 막아냈던 그 성령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비로소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결론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렌넌터들 한번 탁 한번 봐보세요 이쪽이 좀 많이 몰려있고 저 엄청 있네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니가 가다 이게 대구라서 통하는 말입니다 가가 가가 그게 대구만 통하지 뭐 어디 서울과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니가 그 사람이야 제일 끝에 앉은 청년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아가씨입니까? 예 뭐예요? 네 내려가야 됩니까? 학생이에요 안 그러면 청년이에요 청년입니까? 성은 뭐예요? 최? 최? 힘을 내세요 최씨 니가 그 사람이야 수도 없이 많은 렌넌터를 향한 은약이 올해가 이십 몇 차입니까? 이십칠차 스물일곱 번 동안 하나님이 WRC라는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낸 그 은약 성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손이 없나? 손이 없어? 제가 잠깐만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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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강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metre 은약 너는 만나 만나는데 손은 어디가 이거 아니 이거 니 맞나? 다 기다리고 있어갖고 좀 기다리고 있어. 맞지? 그래. 그래. 억울함이 많이 쌓인 소린데. 부모는 나를 부릴지라도 깨하네. 그래. 우리 아버지도 해보고 그랬다. 너희 형 밥만 해라고. 진짜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따질 거 있어요? 나 이제 목사돼 있고 우리 형님은 칩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보고 형 밥만 해라고. 쏙쌍했어. 진짜. 왜? 미치겠나? 고개를 숙인 남자여. 니가 그 사람 나 알았나? 유인아! 어제 저녁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 부탁했습니다. 내 이야기 하지 마라. 하나교회 5층에 미션홈 있죠? 오늘 거기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아들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그 아이입니다. 이 믿음을 흔들 때마다 허감을 꺾으시고 축복하시고 어노아인 기름을 부어 이 아이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축복이 가정과 모든 교육기관에서 계속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관종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였사오니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간절한 중심이 부모들의 마음에 담겨서 사무엘이 다위석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모든 부모 모든 교사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이처럼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이 그날 이후로 다위석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랩런트들의 인생에 시작되도록 역사여주옵소서 세계보금을 위해 잠시 해외에 머물고 계신 사라는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세계보금을 마음껏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으며 이 교회는 세계를 살리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힘과 일꾼들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제한된 한계와 연약과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데리고 세계보금화의 완벽한 계획을 완성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영원히 부족하겠기에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부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세계보금화의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심이 주의 피로 갑적으세우신 귀한 하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계보금화의 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